오늘 두산베어스의 선발투수는 장원준 선수입니다. 시즌 4경기 등판 1승 1패, 현재 평균자 측정은 10.6일. 여러모로 장원준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록입니다. 1번 차자 김주찬부터 상대하는 장원준입니다. 스윙! 삼진! 첫 타자 김주찬 상대, 삼진을 잡아내는 장원준. 스윙 삼진! 엄적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1회 초 3개의 아웃카운트 모두 삼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장원준 선발투수입니다. 스윙! 삼진아! 네, 힘으로 눌렀어요.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투수 잡고! 2루부터 1루까지 더블플레이! 장원준이 이렇게 위기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반루 1루였습니다. 때렸습니다, 땅볼 3루수!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도 아웃됩니다! 5-4-3의 더블플레이! 이번 4회 초 기아 공격을 세타자로 끌어가고 있는 장원준입니다. 때렸습니다, 땅볼! 유격수 잡고 1루부터! 투아웃! 1루! 3루! 오늘 기아 타이거즈의 세 번째 경상 1타가 나왔습니다. 2&2! 때립니다! 1루수 쪽 땅볼! 잡아서 직접 베이스로! 투아웃!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유격수 잡고! 1루에! 1루에서 아웃됩니다! 장원준이 이렇게 위기를 탈출하고 있습니다.